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으로 새로운 선거 판도가 짜여진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전이 10년 초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난 6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는 선광희는 첫날 등록한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와 진보당 강성희 후보 외에 아직까지 추가 등록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탈당 후 무속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 임정혁 전 완주군수와 지역구 자원한을 노리는 국민의힘 정훈천 의원 모두 내년 초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여 선거전은 신년벽두부터 가열될 전망입니다.